으 으 으 으 한다 빨고 목리를 들고 내려오면 죽여 버리죠 으 으 으 으 자 소리를 내서 지금이 암살입니다 자 나 숨어있습니다 어 걸리네요 안돼 아아 아아 뭐야 아아 안돼 왜 보리스 보리스 아 아 아 갓 보리스가 죽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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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갓 보리스가 죽네 암살 하나를 잘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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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더라도 물작업은 합시다 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예 으 한 아 아 아 어디 보자 그래 아 거래 합시다 그러죠 그러죠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거 뭐 너무 좋네요 매점 투 한 이쪽 내 아이짜나네 통조림이 졸라 많네 담배를 팔자 담배를 팔자 됐어 너 물건도 좀 구리다 너도 이제 담배를 팔자 전화가 왔네요 아 진짜 포리스가 죽으니까 너무 슬픈데? 뭐해 이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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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죽어 너도 모르고 뭐? 아하하하 아빠요 뭐? 아이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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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요 어디야? 회사야 빨리 어디야? 빨리 어디야? 빨리 어디야? 어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알았어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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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보리스 죽어 너무 내가 슬퍼지네 아아 내가 우울해지네 진짜 아아 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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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감사합니다 보리스를 교회를 그럼 다시 갈기도 좀 그렇고 하... 아 보리스가 진짜 보리스 이 꼬꼬 차이가 완전 다르네 보리스 가방이 수가 많아가지고 이거 뭐 사십 며칠 해야지 엔딩 끝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누가 수집하는 수 밖에 없어 반토막난 집 율락가 위험하다 아... 반토막난 집 위험하다 건설형장 조용한 집 창고 위험하지만 위험하지만 율락가로 가라고? 위험하지만 아 보리스가 죽었어 하... 하... 나무 졸마는 물이 꿈쩍도 하지 않아 뭐 어쩌라고 아 밑에 계단이 있구나 줄톱도 필요하네 아 아 아 으 으 으 4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일단 나가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놔둡시다. 여기다가 저 위에는 이제 다 필요없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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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가야 되겠네 이건 이틀 전만 해도 진짜 태평성 대전쟁통이 아니었는데 아 이렇게 되나 전쟁은 전쟁이었어 동대를 만들 수 있어 고기도 잘 안 잡히네 넌 누구냐 저격수가 절출이 파불 이리와 그래 파불 뛰는 애 빠른 애들 무상 당했어 공대 하나 했어 공대 하나 했어 침대 하나 더 다만 아니구나 침대가 보리스가 없지 아 보리스 죽어서 엄청 씁쓸하네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엄청 씁쓸하다 보리스 없어서 아 올라가는게 너무 짠하지 않아 의자에 올라가잖아 아 아 아 씁쓸하다 진짜 씁쓸하다 아 아 수집하지 말자 아 아 병원 보내자 질라타 병원 보내자 아 아 아 아 아 자 잘 뛰어다니네 그래도 잘 뛰어다니네 그래도 됐어 아 네 네 아니 이제 끝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집으로 오라고 포격을 또 안당했네 가져갈게 없는데 가자 가자 46분 그래 엔딩을 봅시다 빨리 넘겨서 엔딩을 봅시다 일단 23일째니까 엔딩을 빨리 보고 아 이거 재밌어요 근데 진짜 아 나 보리스 죽으니까 내가 멘탈이 깨지네 이거 어 보리스가 죽으니까 내가 멘탈이 깨지네 이거 아 어 보리스가 죽으니까 어 어 알아 알아 알았어 어 어 어 자 고기도 없어 이제 통조림이라도 먹어야겠다 윽 나머지 예 예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. 10시에 누가 오면 뭐해 그냥 종료합시다 그냥 종료해 그냥 종료해 빨리빨리 가자 다 자 그냥 다 자 강탈 때 담배 5개 부상당했어 보초를 좀 세울걸 선자 메빌리아가 선잠을 잤네 메빌리아 졸라 빨리 뛰어가서 고기라도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만들고 아 아 아 아 아 밥이나 먹이자 아 밥이나 먹이자 아 으 으 으 으 마지막, 최후의 만찬이다! 누가 찾아왔어? 할 거 없어 이제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게 먹자! 배 터지게 먹자 배 터지게 먹자 배 터지게 먹고 그래, 붕대나 사서 애들 상처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자 에밀리아 붕대가 없어? 붕대 나 다 줄게 나 다 줄게, 뭘 원하니? 오징어 통조림도 주고 다 줄게 자 청소 바르고 자 다 끼치 먹어 마지막이야 이제 다 먹는 거야 에밀리아도 먹고 자 포삼 마린 침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다 들어 누워서 침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다 들어 눕자 다 누워 지내자 펜트하우스에다 침대 하나 지어줄게 에밀리아 누워 시간이 없다 주간 종료하자 다 자 한 명이 제대로 못 자는구만 질라타는 심각한 부상을 다겠대 주간 종료 전쟁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보리스는 집에 오는 동안 저격수에 상처입은 사람을 도왔고 우리의 이웃은 부서진 창문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수하는 걸 도와들 우리는 도왔다 보리스는 여러 사람들을 죽였다 보리스가 한 번 죽고 나서 완전히 짜증이 내 멘탈이 나가버렸어 내 멘탈이 나가버렸어 아 정말 아 아 엄청 재밌다 아 이거 이거 다른 걸로 또 해보고 싶다 근데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조합으로도 또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조합으로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시간 되면은 또 비디오 게임 요거 디스 오마인 해보도록 할게요